시뮬레이션이지만,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싸워주세요! 상하네... 수치 측정기에 오류가 생겼나...?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테스트 장소로 이동해주세요! 배틀 시뮬레이션 심화 단계 배틀 시뮬레이션 심화 단계입니다! 현 구역에 배치된 모든 트레이닝 거미를 파괴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재미없는 짓을 시킬 생각이죠? 통칭 이능의 벽이라 부르는 특수 자기장 필드입니다!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아요! 스킬의 사용법을 오퍼레이션 디스플레이 상에 출력하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좀 뛰어보시죠 흠! 퍼져보시죠! 스킬과 베self을 사용합니다! 스킬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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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클리어! 테스트 결과를 집계하겠습... 아... 정말... 완전 고장난 모양이네... 설마... 고장난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제 최종 테스트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최종 테스트 진행합니다! 트레이닝 마스터와 교전에 돌입해주세요! 아... 슬슬 지루하네요... 쉬고 싶으니 빨리 끝내드리죠! 테스트 클리어! 테스트 결과를 오퍼레이션 디바이스 상에 출력하겠습니다! 방금 제 돌발 행동은 잊어주세요! 모든 데이터 갱신이라니... 굉장해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굉장하죠? 당신은 꿈도 못 꿀 영역이랍니다! 겨울이 또 내면 다가오고 싶으니... 잠시 훔쳐지시면 됩니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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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시... 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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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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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를 졌으니 도움을 주는 것이 노블리스의 정신이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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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